이거 보시고 이쪽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히 우리 구독자를 자극해? 너네 다 죽었어. 이번 영상은 웍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웍스에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두 편씩 꾸준히 영상을 내고 있고 또 거의 매번 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영상을 한 세 달 뒤에서나 보시고 벌써 이벤트 끝났어? 또 놓쳤네?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60만 이벤트로 절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네버엔딩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무조건 반드시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중요합니다. 누르셨죠? 그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웍스의 전동 공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웍스라는 브랜드 제품들은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재미있고 기발한 여러 포지션의 공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홈툴 개념인 오렌지 라인업 창작, 크라프트를 위한 메이커 X 라인업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을 위한 그린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V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리뷰를 하셨고 출시한 지 1년도 더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웍스의 대표 제품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브러쉬리스 임팩트 드라이버 WU-132 모델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배터리 포함 무게는 1kg가 조금 안되는 880g입니다.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크는 140Nm에 RPM은 일전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3000이 넘어가면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실제로 재보면 RPM이 3000이 넘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RPM도 상단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12V 2.0Ah 배터리 2개 충전기 하나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14만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동료의 제품들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라인의 브러쉬리스 모터 제품들이 베어툴만 한 10만원을 넘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건 자체가 14만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특장점은 첫 번째, 작업 속도입니다. 이게 최대 RPM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특히 때리면서 작동되는 임팩트 드라이버는 속도가 곧 힘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18V 제품을 쓰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충전식 전동 공구는 배터리가 따르면 따를수록 전압이 떨어지면서 속도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12V는 더 낮은 전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최대 RPM이 3000 이상으로 높으니까 배터리 전압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한번 측정을 해봐도 2500 RPM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벼운 무게입니다. 요즘 많이 가벼워졌다고 해도 1kg 미만의 제품은 찾기가 힘든데 이건 배터리 포함해서 880g이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12V 제품들 중에서도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뭐 더 가벼운 제품들이 있을 수 있죠. 해외 직구나 이런 데 찾아보면 쇼한... 뭐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 요즘 나오는 12V 14.4V 브러시리스 제품들 보면 이 모터 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딱 들어보면 위쪽의 무게가 완전 집중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 같은 건 몰라도 천장 같은 데나 이런 위쪽을 작업할 때는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봤자 1kg이 안 된다. 무게는 엄청 가볍습니다. 네 번째, 전자식 트리거입니다. 이건 웍스에서도 실험적으로 이 모델에만 탑재해 놓은 거라고 하던데 이게 참 잡아보면 감도가 탁월합니다. 이게 영상이라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일반적인 기계식 트리거처럼 막 걸려있는 게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트리거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 12V 웍스 그린 라인업 제품들 중에는 같은 브러쉬리스 모터의 드릴 드라이버 WU-130 모델과 해머 드릴 드라이버 131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도 써보면 부피는 작지만 앞서 132 모델처럼 12V 같지 않고 꼭 18V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풀 구성으로 130 드릴 드라이버가 14만 원대 131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15만 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해머 기능이 정 필요 없다고 한다면 130 모델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해머 기능이 있는 131 모델하고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다면 언젠가 활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해머 기능이 있는 131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전동공구 제조회사들이 같은 라인업의 드릴 드라이버나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해머 기능이 있는 것 그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무게도 무거워지고 기장도 더 길어지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나누는 건데 이건 두 개가 무게도 비슷하고 기장도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볍고 힘도 좋고 한데 제품의 단점을 하나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원래 한 배터리로 그라인더라든지 커서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직 이 12V 제품의 포지션이 다양하게 구축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 12V 제품들은 그린이 오렌지 라인업 제품들하고 또 배터리 호환이 된다는 점 그건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웍스의 세 가지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12V의 라이트함을 갖추고 있으면서 힘까지 강하게 나오니까 참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런 웍스뿐만 아니라 디월트, 미로키, 아잉삭 다른 데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웍스의 품격은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이 품격을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WU-130, 131, 132 제품을 각 한 개씩 랜덤으로 총 9분께 첫 번째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60만 구독자 나눔 이벤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와는 또 별도로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WX-240 그리고 플렉시블 악세사리 수공구와 비트, 망치, 스패너 줄자에 12V 오렌지 라인업 해머딜 드라이버가 풀로 구성된 웍스의 WX-966 모델 세트를 혹시 아까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좋아요 천 개당 한 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한은요? 무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이 영상에 좋아요 10만 개가 쌓이면 100개가 또 나눔 이벤트로 나가는 거고 또 한 번 발표하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가 또 20만 개가 됐다. 그러면 100개가 또 이벤트로 또 나가는 거예요. 쌓이는 만큼 계속 꾸준히 발표를 하는 겁니다. 대박이죠? 60만 분이 구독해주고 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60만 구독자 이벤트로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웍스와 기획을 했고 또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사실. 저 값질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공약인데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상관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회사 기둥 뽑힐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고 그래서 이 이벤트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이름하여 죽어봐라 웍스 사랑해요. 웍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제품의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과 웍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신 것 같죠? 어쩌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